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자 앵커 리포트 오늘은 김순영 앵커를 대신해서 제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앵커 리포트의 주제는요 바로 2300선을 얼마 전에 코스피 지수가 돌파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시장에서 원인으로 이야기 나오는 것은 계속해서 유동성 이야기인데요 유동성이 과연 그 유일한 상승의 원인이었을까요? 2300선을 돌파한 우리 시장 그 가운데 있어서 과연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보아야 하는지 또 지금 과열 국면은 아닌지 그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하반기부터 이어져 있었던 2250선에서의 박스권의 움직임이 올 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 후에 코로나19가 터졌고요 시장은 1400선까지 밀렸다가 다시금 계속된 회복으로 지난 8월 5일이었죠 2300선을 드디어 돌파를 하게 됩니다 우리 시장에서 그동안 2300포인트 아래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하락을 이야기했었던 이유 중에 세 가지를 굵직하게 꼽아보자면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도 많아겠지만 세 가지 굵직한 이유를 꼽아보자면 2018년 연주대 기준금리 인상 기조 2018년에 우리 시장을 박스권에 갇히게 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였고요 지난 2018년에서 작년 그리고 올해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우리 시장은 그 가운데서 새우등이 터지는 그런 양상들이 벌어졌습니다 또 올해는 앞서 확인했었던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인한 시장의 급락이 나타났고 그 이후에 지수는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2300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증시가 2300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갇혀있는 와중에 최근에 이러한 돌파는 과연 그동안의 악재나 그동안의 시장에 억눌렸었던 원인들이 모두 해결이 됐거나 아니면은 무언가 더 기대할 만한 좋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상승을 한 걸까요? 이 세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아직까지 2번과 3번은 우리 시장에 잔존해 있는 이슈고요 첫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이후에 연주는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기조입니다 뭐 극직하게 보면은 아직까지 2개가 남아있는데 시장이 이렇게 올랐던 거 그렇다면 결국에는 유동성인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조금 더 보자면 일단 우리 지수의 움직임 현재 상황에 코스피 밸류에이션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보면 2009년에 우리 금융위기 닥쳤을 때 시장이 엄청나게 하락을 했던 적이 있었죠 지금 일단 이 당시에도 유동성의 힘으로 코스피 지수는 상승과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PER 수준을 보면은 비슷하죠 얼마 전에 바로 6월 달에 2009년 4월에 12.13배로 회복을 했고요 그 이후에 2007년 그러니까 그 이전에 2007년 12.97배 수준은 최근에 2300선을 돌파하면서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공급에 따른 효과를 상승했던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는 거죠 그러면 뭔가 유동성 이후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하는데 뭐가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펀더멘털의 변화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죠 시장은 유동성으로 일단 올라가긴 했는데 펀더멘털이 확실하게 좋아져야 개선이 돼야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2분기 이후에 더 짙어질 수 있을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목해야 할 이 일정만 변화라는 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지금 표를 보면 가장 짙은 파란색 부분이 18개월 forward EPS의 변화율입니다 주당 순이익의 변화율이 지금 하락을 하다가 다시금 상승으로 돌아선 부분은 확인이 되고요 그 아래 하늘 색깔 표도 보이시죠 하늘 색깔 선 보이시면 바로 급락을 했다가 바로 회복하는 모습 그리고 18개월 이후에 예상되는 그 퍼의 수준에도 계속해서 지금 상승으로 돌아선 부분 회복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의 실적에 대한 전망이 왜 중요하냐면 다음 연도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2021년 그리고 2022년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어느 정도 더 윤곽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발표가 되는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전체 코스피 시장 또 각 기업의 내년 그리고 후년에 실적 변화가 가장 중요한 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가요? 최근에 지표들이 나온 거 보면 내년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내년의 전체 시장의 코스피의 이익 변화율 같은 경우에는 약 4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올해 기준으로 2022년에는 64% 그리고 2021년 기준으로 2022년에 얼마나 더 올라갈까에 대해서 그 기준은 12% 정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이익의 수준 당장의 3분기를 내다봤을 때는 이익 전망이 하향될 수 있지만 조금 더 멀리 내년 그리고 후년 전망을 봤을 때는 펀더멘털 개선이 올해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월별 연간이익 전망치의 변화를 보면 하향평균보다 상향평균이 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함께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가 이렇다면 코스닥은 어떨까요? 코스닥에서는 최근에 바이오주도 잘 올랐지만 아이티주도 잘 올랐지만 바이오주의 랠리를 더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동안 바이오주들은 약 2.5년마다 주기를 가지고 상승을 했다고 해요 2015년 그리고 2017년 중반부터 그리고 최근의 상승 이 상승의 특징을 좀 봐야 하는데 지금 실적 없이 테마로 이슈로 올랐던 종목들을 제외를 하고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이오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달라진 점을 확인해 봐야 하느냐 지난 2017년 이후에 2차 버블이 있었을 때는 실적이 없이 상승을 해서 이 버블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바이오주들의 상승에 발목을 잡았고 굉장히 두려움을 떨게 만들었던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상승은 물론 테마성으로 오른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이익이 뒷받침되는 상승이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주가는 상승하지만 오히려 퍼는 상승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회색과 표가 회색과 선이 펄을 나타내는 건데 보면 2015년 혹은 2016년 수준과 지금 동일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버블 시작 전 수준에 불과하고 이 시장에서 우리는 이익이 뒷받침되는 바이오주들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현재 시장의 증시 과연 과열 국면에 진입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봐야겠는데 사실 여러 가지 이런 기술적인 지표 저도 이렇게 보면서 이게 과연 다 맞을까?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지만 이 다섯 가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열 수준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요 세 가지는 별에 한 가지만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고요 맨 마지막에 푸콜레이쇼에만 진하게 별 세 개가 나와 있는데요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격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증시가 아직 과열 구간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어서 상대 강도 지수라는 RSI 지수를 통해서 보자면 미국 증시는 현재 과열 구간에 진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진입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러면 시장이 과열이 아닌 건가? 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과열 국면이 만약에 100이다라고 하려면 그 바로 아래 언저리쯤에 지금 머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박스권 안에 있고요 지금은 박스권 약간 70% 80%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장으로 놓고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양호하지만 코스닥의 경우에는 살짝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과열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닥이 검정색 선인데 코스피 대비에서는 조금 더 위로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공포와 탐욕 지수 요새 많이 나오죠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유오표가 50에 있었습니다 시장을 중립으로 보는 투자자들이 많았는데 이게 70으로 돌아섰습니다 시장의 심리가 더욱 나아지고 있다는 거고 1차 과열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겁니다 과열이라고 우려도 하실 텐데 1차 과열 국면은 사실 그렇게 시장이 너무나 많이 올랐다라고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열기 속에서 시장이 더 탄력적으로 오르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자 스토케스 오실레이터와 푸콜레이쇼 이름은 어려운데요 그냥 간단합니다 이 표에서 봤을 때는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단기 급등 신호가 나스닥에도 있고 코스닥에도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 시장이 나스닥보다 코스닥이 조금 더 과열되어 있다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푸콜레이쇼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나 지금 역사적인 과매수 구간에 진입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에서 과매수라고 해서 무조건 과열이 아니고 우려할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더 오를 양산은 충분히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표를 통해서 시장이 지금 과열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실하게 지금 과열됐으니까 시장에서 떠나야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표를 통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높아 있는 레벨이 좀 높아 있는 단계이긴 하지만 앞서서 확인했었던 우리가 올해 대비해서의 내년 실적 올해 대비해서의 후년 실적을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에 놓여 있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지금 과열에서 팔아야 할지 과열임에도 불구하고 더 상승을 즐겨야 할지가 아니겠죠 2300선을 돌파했지만 올해 시장의 고점이 2300이 아닐 수도 있고 또 2300 안에서도 더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투자 안에서 지금 어떤 종목을 팔아야 할지 사야 할지 고민을 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 여도은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